아 이거 다 달라지면 어떡하니 나한테 찬탱 잘 잤어? 응 잘 잤어 대정 오늘 애들 다 갈 거 같아 용찬이 오늘 가지 만덕이 내일 가고 또 조용해지는 일주일이 될 듯한 아니면 용찬이 더 있을지도 오늘 엄마 안 온 거 보니까 10동 다 했냐? 어 그래 그러면 운동장으로 들어가라 제군들 똥설도 들어와 쫄지 말고 들어와 얘들아 쫄지마 쫄지마 대장 있어 관찰 중 애들 야 너희들 이따 거 어질리 탈 건데 뛰지마라 아 그따 이거 몰라요 지금이 중요해요 안다고 놀아 안 뛰어 놀아? 오늘 뛰어 놀아야지 야 야 과격하게 놀지마라 운동 운동용에도 똥 싸면 안 되지 고맙다 어슬렁 어슬렁 밖으로 나가자 나와라